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나마이크 최강 명기 슈어 SM-58이 아닌 조이트론에서 출시한 DM-58과 오실입니다. 잠깐 음질 비교 한 번만 듣고 가세요. 지금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는 조이트론의 DM-58, 지금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는 슈어의 SM-58. 차이가 없는데요? 여러분들은 차이를 느꼈나요? 아니 반값도 안 되면서 보컬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좋습니다. 이제 출시해가지고 사은품으로 한정 100분에게는 DS20 보컬용 마이크 스탠드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. 저 할 말이 없네요.